이번에는 어플리케이션 통합 테스트 섹션입니다 어플리케이션 통합 테스트 쪽에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있어서 별도로 분리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하기 전에 일단 V모델이라는 걸 먼저 볼 건데요 개발이라는 걸 항상 단계가 있죠 테스트도 단계가 있어요 이거를 시각화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구사항 분석부터 해서 실제 구현까지 이 단계를 거치고요 그 다음 단위 테스트부터 해서 인수 테스트까지 이러한 단계를 거칩니다 이거를 V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단계를 검증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스트 요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단위 테스트가 나오죠 단위 테스트는 설계의 최소 단위인 모듈 또는 컴포넌트 이런 것들의 기능을 중심으로 테스트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화이트박스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단위 다음이 통합이죠 이 단위 단위 테스트를 완료한 모듈들을 통합해서 그 모듈 간 인터페이스 관련 오류나 결함을 찾아내기 위한 기법이에요 설계 단계에서 제시한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한 구조와 기능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게 주 목표입니다 통합 테스트는 점증적 방식과 비점증적 방식이 있는데 점증이라는 것은 점점점점점 증가한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점증적 방식은 통합 단계별로 테스트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향식과 상향식이 있고요 이따가 다룰 겁니다 비점증적 방식은 모든 모듈을 통합한 전체 프로그램을 한 번에 테스트를 한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표로 하향식과 상향식 빅뱅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는데 아래쪽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하향식은 메인 제어 모듈을 시작으로 제어의 경로를 따라 아래 방향으로 통합하면서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위 모듈이 통합되는 방향은 깊이 우선 방식과 너비 우선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지와 설명이 같이 있는데 깊이 우선은 일단은 메인 모듈에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또 내려갈 게 있으면 또 내려가요 그 다음에 더 내려갈 곳이 없으면 같은 레벨로 이동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너비 우선은 메인 모듈에서 내려간 다음에 같은 레벨을 체크하고 내려간 다음에 같은 레벨을 체크하는 방식이에요 어차피 전체를 다 하는 거지만 이동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정확히는 통합하는 방식이 조금 더 이야기를 보면 메인 제어 모듈은 작성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요 아직 통합이 되지 않은 하위 모듈은 스톱이라는 걸 활용해서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더미 모듈을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모듈이 아니라 테스트가 필요한 필수 기능 정도만 모아놓은 가짜 모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향식 방식은 애초에 구조를 잡아가면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테스트 초기부터 시스템 구조의 시각화가 가능하지만 테스트 케이스 사용이 약간 어렵다 이 정도 특징이 있고요 전체 통합이 완료되면 회기 테스트라는 걸 통해서 통합으로 인한 오류가 있는지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기 테스트가 뭔지는 이따가 다시 한번 다룰 거예요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이미지를 보면 회원 가입이 메인 모듈이고요 그 아래 하위 모듈 주소 입력 모듈이 있는 거예요 주소 입력 모듈 안에는 또 우편번호 검색과 영문 주소 변환 모듈이 있고 그 밑에 또 다른 모듈들이 있겠죠 근데 이 밑에 있는 애들은 일단은 지금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주소 입력과 연관되어 있는 이 모듈들만 있으면 주소 입력 테스트를 진행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우편번호 검색에서 주소 입력한테 영문 주소 변환 모듈에서 주소 입력한테 건네줄 수 있는 최소한의 값들만 기능들만 임의로 생성해서 스톱이라는 더미 모듈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소 입력의 테스트가 완료가 되면 완전하게 요만큼을 통합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테스트에 도움을 줬던 이 스톱들을 실제 모듈로 교체를 해서 해당 모듈들도 테스트를 하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상향식이에요 상향식은 어플리케이션 구조에서 최하위 모듈을 시작으로 정반대죠 제어의 경로를 따라서 위쪽 방향으로 통합되면서 테스트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향식에서는 스톱이라는 걸 사용했는데 상향식에서는 데이터 입출력을 확인하기 위한 드라이버를 작성해서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더미인데 간단하게 상향식에서는 드라이버를 사용하고요 하향식에서는 스톱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통합을 하게 되면 회기 테스트를 진행해야 된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었죠 회기 테스트가 뭐냐 변경된 모듈이나 컴포넌트가 있다면 새로운 오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는 테스트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스톱이나 드라이버를 사용했죠 스톱이랑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정상적으로 통합이 되고 테스트가 됐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스톱과 드라이버를 빼고 실제 모듈을 투입하잖아요 그러면 모듈이 바뀐 거죠 그랬을 때 아 이렇게 바뀌었을 때도 실제 모듈에서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을 다시 테스트하는 거 이거를 회기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기라는 건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회기 테스트 케이스 선정하는 방법 적혀있는데 읽어보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그리고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도 아니고요 다음은 시스템 테스트예요 시스템 테스트 목표 컴퓨터 시스템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완벽하게 수행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다 목표 컴퓨터 시스템 상에서 이게 포인트죠 실제 사용 환경과 유사하게 만든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요 기능적 요구사항과 비기능적 요구사항으로 구분해서 테스트를 진행한다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인수 테스트예요 인수 테스트는 말 그대로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받아들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파 테스트와 베타 테스트가 있는데 알파는 개발자의 장소에서 정확하게는 개발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서 진행되는 테스트고요 베타 테스트는 제한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유롭게 테스트를 하고 나중에 결과를 통보해주는 이런 형태의 테스트입니다 이런 테스트를 도와주는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테스트 자동화가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자동으로 테스트를 한다는 거니까요 자 이 도구를 사용하면 사람의 실수를 줄일 수가 있고요 소요되는 비용이나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조금 더 내용이 있죠 자동화 도구의 장점 제가 길게 써놨지만 키워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자동화, 일관성, 객관적인 평가, 시각화 요소, 정밀한 테스트 이런 것들이 도구의 장점이고요 단점은 당연히 이미 좀 어렵고요 가격 요 두 가지죠 항상 어떤 도구를 사용할 때의 단점은 대부분은 어렵거나 또는 비용이 든다 이런 개념이죠 이러한 테스트 자동화 도구의 유형이 또 몇 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정적 분석 도구는 계속 나왔던 개념이지만 실행하지 않고 분석을 한다는 개념이고요 실행하지 않고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기준이 좀 애매합니다 결과 값을 내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대 결과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기능 면을 확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은 테스트 실행 도구 테스트를 위해 작성된 스크립트를 실행한다 이 스크립트라는 거는 약속된 뭐랄까요 약속된 프로그램, 약속된 행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행위들을 테스트를 위해서 이렇게 실행을 한다 뭐 그런 개념이죠 데이터 주도 접근 방식과 키워드 주도 접근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키워드라는 거는 명령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데이터 주도 접근은 데이터가 저장된 시트를 읽어와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키워드 주도는 데이터는 물론 명령어, 수행 동작이 저장된 시트를 읽어와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키워드를 별도로 정리하거나 아니면 다듬어서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개념들이 있다 그리고 아래쪽에 성능 테스트 도구 어려운 개념 아니죠 우리가 성능 테스트라는 거는 항상 들어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테스트 통제 도구도 있습니다 테스트에 대한 관리 또는 계획 이런 것들을 보조해주는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테스트 하네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테스트 하네스라는 거는 테스트를 지원하기 위한 코드나 데이터 이런 요소들을 총칭하는 단어예요 앞에서 봤던 테스트 드라이버, 테스트 스톱 이런 것들도 다 테스트 하네스의 일종입니다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부분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테스트 케이스도 봤던 내용이긴 하죠 넘어가서 이번엔 결과 분석입니다 일단은 앞에서 오류네, 결함이네 여러 가지 단어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오류는 에러가 오류인데요 결함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휴먼 에러에 의해서 생성되는 실수입니다 실수, 실수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류는 자 그리고 결함은 오류가 원인이 되어서 제품에 포함되는 완전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함, 결점, 버그 똑같은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실패는 결함에 의해서 발생한 결과입니다 결과가 실패 문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예를 하나 극단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전자기기에 물을 쏟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기기는 망가지겠죠 물을 쏟았으니까요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그렇다고 치고요 자 그러면 제가 기기에 물을 쏟게 되면 그게 오류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기 안에 물이 들어가죠 이게 결함입니다 제가 물을 쏟았으니까 기기에 물이 들어갔겠죠 물이 들어가면 그게 결함인 거예요 원래는 기기 안에 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결함인 거예요 근데 이 결함의 원인이 제가 물을 쏟은 거죠 고양이가 물을 쏟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비가 내려서 물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오류인 거고요 그걸 통해서 이 기기 안에 물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결함입니다 자 그러면 결함이 문제가 아니라 이 결함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기계가 망가지죠 이 망가진 상태가 실패인 거예요 정리가 되시죠? 이렇게 단계별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결국에 이걸 뭐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세분화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정도 보고요 넘어갈게요 보고서는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까 항상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결함 관리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 가지 오류를 통해서 결함이 발견되면 결함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유사한 결함 발견 시 처리 시간 단축을 위해서 결함을 추적하고 관리해야 된다 그게 결함 관리예요 개발 기획 단계, 설계, 코딩, 테스트 부족 등을 통해서 결함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결함은 심각도와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에 결함 관리 프로세스 나와 있는데 이 순서가 비상식적이지는 않으니까 이걸 특별하게 다루진 않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 아래쪽에 있는 결함의 추적 상태예요 결함은 처리 현황에 따라서 다양한 상태를 가질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 항목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고요 여기 아래쪽에 결함의 처리 상태의 흐름도,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어려운 개념 없습니다 등록은 말 그대로 결함이 등록된 상태고요 결함 검토는 이 등록된 결함을 처리를 할 건지 이건 결함이 아니야 또는 이 결함을 이따가 정리하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기 위한 부분인 거고요 결함을 할당한다는 얘기는 이 결함을 누가 수정을 할 건지 지정을 해준다는 얘기고요 수정은 결함 수정을 완료한 상태인 거예요 그럼 확인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결함 조치 보류는 말 그대로 보류가 된 상태고요 결함 종류는 결함이 해결된 거고 그 다음에 결함 해제는 결함이 아니에요 결함인 줄 알았는데 결함이 아니었다 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이미지로 하면 이런 프로세스를 가진다는 개념이죠 읽어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테스트 커버리지에 대해서 좀 보여오겠습니다 테스트 커버리지는 테스트의 범위예요 말 그대로 어디까지 테스트를 할 거냐라는 거죠 항상 모든 테스트를 다 진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기능 기반 커버리지라고 되어 있어요 전체 기능을 모수, 분모로 정하고 실제 테스트가 수행된 기능의 수를 분자로 정해서 측정을 하는 방법이에요 전체 기능이 100개면 실제 테스트를 90개, 80개 이렇게 하게 된다는 얘기죠 100% 달성을 목표로 하면 됩니다 라인 커버리지는 전체 소스 코드 라인 수가 분모 테스트가 진행된, 수행된 라인 수가 분자 해서 측정을 하는 거고요 두 가지는 어려운 게 아닌데 중요한 거는 코드 커버리지가 좀 어렵습니다 소스 코드의 구조 자체가 얼마나 테스트 되었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많이 어려워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핵심 키워드들을 암기를 하시고요 최대한 이해를 하시는 방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구문 커버리지는 모든 구문,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문장을 한 번 이상 수행한다 라는 게 구문 커버리지고요 결정 커버리지는 결정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문이라는 거는 보통 한 번 수행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성적을 입력받아서 그게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 구문 커버리지로는 얘가 합격이나 불합격했을 때 한 번밖에 수행이 안 돼요 한 번만 수행을 하는 거니까요 모든 구문을 한 번 이상으로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분기가 있을 때 이 분기를 다 수행할 건지 또는 이 분기에 포함되어 있는 조건식이 각각 어떻게 거짓이었을 때 참이었을 때 수행이 될 게 할 건지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쪼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정 커버리지는 결정문의 결과가 참일 때 거짓일 때 결과를 전부 수행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일 때랑 불합격일 때 둘 다 정상적으로 수행되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조건 커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결정문 내부에 개별 조건식의 결과가 참가 거짓인지를 체크하는 테스트 커버리지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헷갈리죠? 자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이미 읽어보신 상태에서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결정문과 조건문 조건식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식이 합쳐져서 최종 결정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문과 조건식의 참과 거짓의 케이스를 얼만큼 디테일하게 보느냐 라는 게 이 코드 커버리지의 분류입니다 왼쪽에 제가 표를 해놨죠? 자 일단 결정 커버리지 하나씩 볼게요 결정 커버리지는 조건식은 관계가 없어요 얘가 어떤 게 참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결정문이 참일 때 거짓일 때 한 번씩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다음은 조건 커버리지 오른쪽에 이 부분이죠 조건 커버리지는 결정문은 관계가 없어요 뭐가 나오든 각각의 조건식이 한 번씩 참과 거짓이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조건 결정 커버리지는 결정문의 결과와 결정문 내부 개별 조건식의 결과가 참과 거짓이 한 번 이상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참이 한 번씩 나오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변형, 변경이라고도 합니다 변형 조건 결정 커버리지는 결정문 내부 개별 조건식 결과에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전체 조건식 결과에 영향을 주는 테스트 커버리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변형 조건 결정 커버리지가 가장 안전한데 도구 사용을 권장한다고 되어 있는 이유는 이 아래쪽에 있는 다중 조건 커버리지를 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다중 조건 커버리지는 결정문의 모든 조건식의 모든 조합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중에 이 거짓, 거짓, 거짓 이 마지막 부분은 사실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조건식과 결정문에서 조건식이 전부 거짓인 경우는 결정문도 거짓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체크할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한 게 변경 조건 결정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사람이 체크해서 적용해서 제외를 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구 사용을 권장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물론 모든 케이스에서 다중 조건으로 체크를 하면은 가장 완벽하겠죠 그렇지만 비용이라든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뭐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한 이 변경 조건 결정이 가장 안전한 커버리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죠